친구 같은 느낌. 동창 이런 느낌. 이건 진짜 어디에 예술가. 그러게. 진짜 예술가. 아니 뭐가 뭘 보면서 하는 거야? 클린트 하나, 둘, 셋. 빠! 하! 하! 이렇게 그런 자수가 봄이라는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의 이름은 흰색이 보인다. 아, 봄. 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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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. 그 노래요? 그 노래 맞아요? 내가 좋아하는... 내가 좋아하는 잠옷이라고 얘기하려고 했거든? 그 잠옷이 없어져 버렸는데 더 좋아하는 게 나왔어.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나왔어. 상호하고 나왔죠. 근데 여기 이렇게 가정판은 진짜 웃겨. 여기 약간 권총... 나도 하고 싶어! 넌 안 어울려. 안 어울리는구나. 아 예뻐! 진짜 예쁘다! 피부가 너무 좋다! 야 넌 그댈 있어! 아니야. 아 좀 더 다가가! 너무 너무 진짜 잘한다. 시험 끝나면 정답 물어보려고 못 가겠다. 야 너는 외국 살도 났지? 어 나 살도 났지. 살도 났지? 나 물어보고 싶네요. 살도 났는데 이런 분도 나 못 봤어. 나도 보고 싶어서 다시 갈래! 자? 엄마? 동욕이. 이거는 진짜 자커파. 근데 엄마가 되게 개방작이시다. 우리 엄마는 이게 도란나. 근데 본인들이 너무 BYC 화보 같아. 코카콜라. 나 마지막으로 봐. 속옷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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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깜짝이야. 안녕하세요. 파추도 하셨네. 너무. 너무. 야. 야. 아니 왜 이렇게 수준하시면서 잘. 오. 너무 사람적으로. 이런 건 또 멋있는 것 같아. 나이 좀 있으신데? 뭔가 이런 챌린지 같은 거 하면서 약간. 근데 이런 건 약간 뭐. 도전해보네? 비율이 거의 뭐? 얼굴이 거의 엄지 손가락 나네. 원숭이야? 어디? 어깨 어깨 원숭이야. 나 지금 차에 눈이 팔려 있었는데 더 대단한 게 있었네. 어? 이거 요즘 유행만의 트위치 아니야? 우리 나라 떠 버리는지? 오.. 오!! 사랑했네!! 약간 아이돌상. 아니 우리나라 아이돌상인데? 전형적인 아이돌상인가? 우리나라 사람이에요? 우와. 아 근데 덥네.. 아 왜 땀이 나지 지금? 눈알이 진짜 예쁘다. 아무렇지 않다는 듯. 저 사람들 더 어린 것 같아. 김생모가 진짜 잘 어울리지마. 진짜 이 언니 진짜 됐어.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. 왠지 공부 같은 거 가르쳐줄 것 같아. 아니야 왠지 선생님. 너무 수업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. 나 진짜 새벽 6시 썩 가능. 아 이제 어깨 변신한 줄 볼게요. 아 야야 벌써 티셔츠 좀. 야 저 목걸이가 딱 저기에 끼네요. 저 목걸이가 되고 싶네요. 다르만 님의 목걸이 되고 싶어. 사랑 너무 잘했죠. 스타워즈 팬이고요. 뭐야 저 목줄 뭐야. 아니 약간 야간데. 뭐가 뭐가? 목줄을 이렇게 차고 있잖아요. 아 이런 거 보내면서 이 줄 잡을래? 어 맞지? 이 줄 잡아줄 사람 하면 이제 바로 이제. 오 남성분이야 일단. 와 진짜. 진짜 목줄이. 자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. 잠시만요. 일어났어요? 일어났어요? 일어났어요. 무슨 아이디가 아덴 씨. 아 그럼 은준아 너도 있잖아. 나도 있지만 저렇게 대단하진 않잖아. 내가 저렇게 대단하면 안 되지 않을까? 요즘 경준이가 저를 이겨서려고 하고 있거든요. 아 왜 내가 요즘. 열심히 해가지고. 아 맞아요. 아 친구 같은 느낌. 봉창 이런 느낌. 아니 옷이. 아 근데. 와 달까? 이분이 얼굴이 너무 작으시니까. 얼굴보다 커. 뭐가요? 가슴이. 아 축복이. 이럴 수가 있어. 눈도 되게 예쁘고. 좋아요. 눈 안 보셨잖아요. 눈 봤어요. 눈 무슨 색깔이에요. 안녕. 안녕. 가윈. 디스크사 같은 데죠. 아니 왜 눈을 제껴 드시는 거예요. 아니 왜. 왜. 방금 이분 어디 갔다 왔어. 뭔가 축복들이 철렁할 때. 내 심장도 같이 철렁했어. 다들 얼굴이. 아니 왜 눈을 제껴 드시는 거예요. 이게 표현이 진짜 다양하다. 그러게. 진짜 그 담배 연기만 뿜는 거는. 연기만 뿜었는데. 이 자체가. 약간 뮤직비디오처럼 변했어요. 진짜 지겼다. 진짜 지겼다. 기획력 진짜 대박 있어. 진짜 좋았다. 자 누나. 제발 변신해주세요. 야 그림 같은 표현. 아니 모델이 어때요? 남성분인가요? 남성분인가요? 어 왠지 국회 나올 것 같아요. 야 난 남자지만. 이 넓은 가슴팍에 딱 문신 조금 있는 게 그렇게 섹시한 것 같아. 남자들. 그치. 근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탁 이렇게 펄 벌려면 진짜 탁. 연기만 진짜 행복해. 아우 벌써 보여. 뭐가 보여? 아우?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. 신이 음 뭐 인성 넣고 뭐 넣고 축구. 으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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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베스트. 진짜 베스트다. 역시 유종혜리. 우와. 아 이건 이분이 실제로 그냥 영화에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. 야 이건 진짜 완전 예술이다. 그러게. 이건 진짜 예술이다. 이건 작품이다 작품. 이건 진짜 다 같이 모여서 뭐 코스튬 대회 이런 거 하면은 이분이 1등. 아 나도 축복 받고 싶다. 아. 여러분들. 많이 많이 찍어주세요. 그래 축복 받은 사람이 찍어줘야지 이런 거. 야 세일이 뭐라고 했어. 세일이. 세일이가 많이 본받을 수 있도록. 보안으세요. 어떻게 본받아요. 请 Torah는 괜찮은ET awake. esperandoung.